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체크밋으로 갑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표류소녀 라는 게임인데요 네 이 게임은 말이죠 현재 모바일로써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그런 성장형 탭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합니다 탭 시뮬레이션은 탭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나 이 게임을 이제 다운로드 받을 때 적혀있던 문구를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오픈월드 성장형 탭 게임 표류소녀 탭 RPG형 낚시 게임 물속에 잠겨버린 새록 세계 속 표류소녀의 모험 아름다운 파도소리에 불명증이 해결 라고 적혀있네요 네 사실 최근엔 이제 실황 업로드를 그닥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연히 모바일에서 플레이스토어를 돌아다니다가 이 게임을 발견하고 소녀가 무척 귀여워서 으흐흐흐 네 그래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싶다 라는 맘이 들어서 다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것도 이제 낚시 게임이라는 것 같습니다만 모르겠네요. 여태까지 제가 플레이해왔던 좀비 소녀나 일본인형처럼 방치형 게임인건지 아니면 그저 낚시를 꾸준히 하는 걸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RPG인건지 어떤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터치 오 귀여워 일단 살짝 창이 틀어져 있는 것 같네요. 잠깐만요. 창 바로 할게요. 오케이 일단 이거 깨우면 되나? 일어나 아 귀여워 아 낚시하기 새끼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봐야겠네요. 그전부터 아 그전에 먼저 낚시하는 법을 배워볼까요? 화면을 꾹 눌렀다 떼면 낚시를 시작해요. 낚시 취소 버튼을 누르면 낚시가 취소돼요. 물고기가 걸리면 화면을 탭해서 낚을 수 있어요. 빠르게 탭해야 물고기가 도망가기 전에 잡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면 경험치와 어묵을 획득하고 낚시를 다시 시작해요. 획득한 어묵으로 낚시대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아 그런 식으로 이제 꾸준히 낚시를 해나가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이제 점점 좋은 물고기를 낚으면서 그런 식으로 성장하는 걸까요? 한번 물고기를 직접 낚아보세요. 예스 알겠습니다. 낚으면 되는 걸까요? 그럼 뭐 말하기도 너무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아 꾹 눌러야 되나? 꾹... 아 아직은 아닌가? 어 탭! 탭탭탭탭! 어 됐다! 어! 아 지금 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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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있는 게 이제 HP인 것 같네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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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오 업무게 많이 온네? 업적 달성함! 첫 번째 물고기!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싶으면 화면 상단의 기도를 눌러보세요. 화면 상단? 오케이 오케이 기도의 해걸 표시로 이동하면 보스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보스도 있구나! 돈 많은 화면 우측 상단에 메뉴에서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럼 여행을 떠나볼까요? 그럴까요? 어! 병 속의 편지! 잡아올린 물고기의 뱃속에서 편지 같은 병이 나왔다. 어딘가의 자프가 세계도 있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부산이라 적혀있다. 부산! 일단 이 게임이 이제 국산 게임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어! 뭔가 뒤쪽에서 뭐 물고기를 낳고 있었는데? 일단 뭐 계속 얘기할게요. 일단 그런 걸 생각하면 이 게임의 배경은 한국인 걸까요? 부산! 오케이 음... 불가사리! 어... 표정이 되게 귀엽네. 해볼래 하고 있네요. 하루 종일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다가 흘러다오는 걸 주워먹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불가사리로 황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네요. 아 이건 일단 꾸준히 이제 혼자서 낚시를 하는구나. 이제 느낌표가 떴을 때 탭을 하면 이렇게 배터리 시작되고 이렇게 연속으로 탭하는 걸로 상대의 저 HP를 깎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오케이 오케이. 멸치! 구문을 던지면 억 단위로 걸려온다는 생선. 낚시대로 작은 낚음 10시에는 프리니엄이랑 수시가 붙어져 괜찮을 것 같다. 음... 이거 계속 룩이 낚이네. 허허... 또 불가사리야. 오라오라오라! 이 HP... 아, HP가 아니더라. 저 물고기... 물고기? 뭐 일단... 저기 이름 옆에 레벨이 붙어있는 것 같으니까 저것도 보면 이제 레벨이 점점 높은 아이들도 나올 것 같네요. 일단 한 번만 더 나가볼까? 나와랏! 어! 새로운 거다. 고등어! 고등어라. 고등어 맛있죠? 개인적으로는 고등어초링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오케이. 음, 고등어. 이 세상에 파란색 물고기는 넘치게 많지만 등푸른 생선의 타이틀은 영원히 고등어의 캐치프라이드로 남을 것이다. 그렇네요. 일단 낚시 취소해놓고 목표도 있고 이것도 일단... 붕어킹 낚시 성공. 아! 붕어킹이라는 낚시를 성공하면 이제 임무가 완료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붕어킹이라는 게 옆에 해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게 보스 같네. 음... 그럼 일단 목표 선택해볼까요? 서울! 아, 서울로 가는구나! 지금 내가 여기에 있고 여기가 서울인 것 같죠? 보스가 있는 곳이. 그렇구나. 항구, 지역, 이벤트, 퀘스트. 신단에 준비된 특수물고기 발견 보스물고기 발견 허... 랩도 꽤 넓게 있는 것 같네요. 그렇구나. RPG라는 게 이... 전 세상이 물속에 잠겨버린 세상 속에서 물고기를 잡는 걸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RPG인 것 같네요. 아, 이런 식이구나. 되게 독특한 설정이랑도 색이감 가지고 있네요. 그럼 우선 바로 보스한테 가볼까? 보스. 이동 중. 아, 이렇게 해두고 가는 동안에 또 낚시할 수 있는 것 같네. 아, 그렇구나. 그럼 낚시하면서 이제 이 게임에 대해서 이제 이 실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게임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단편으로 실황을 이제 한편으로 끝내는 그런 단편 실황으로 끝낼지 아니면 시리즈로 조금씩 이어지는 그런 실황으로 끝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오, 레벨 팼네. 기본 공격력. 공격력도 있구나. 공격력이 이제 그건 걸까요? 그... 이제 여기서 싸울 때 상대 HP를 더 빨리 깎을 수 있는 걸까? 아, 그런 것 같네. 화키를 더 빨리 깎이죠? 음. 여기 서울 일단 독착한 것 같네요. 여기서 붕어킹이 나오는 걸까? 일단 볼까? 에잇! 오오! 나왔다! 붕어킹! 붕어, 붕어? 어, 붕어빵 같은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붕어긴 붕어인데 붕어빵 같은데? 일단 잡았다. 오케이. 그렇게 간다. 그렇게 쉽지? 아, 아니야.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터진 옆구리에 대해 너무 죄책감을 가지진 말자. 정도면 양호한 편. 어? 붕어빵 같다고 할까 붕어빵이네? 낚시게이지 증가 새로운 한국 발견 보스물고기를 잡으면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아이템 보스물고기가 준 아이템은 한국에서 팔 수 있어요 아이템을 판매하면 진주를 얻을 수 있고 진주를 이용해서 스킨을 구매할 수 있어요 어! 스킨! 이 소녀를 이제 좀 더 꾸밀 수 있다던가 그런 걸까요? 그건 좀 하고 싶다 구매한 스킨은 화면 우측 상단에 스킨 버튼을 눌러 장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능력치 때문에 이제 스킨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렇군요 장착하지 않아도 전부 합산돼서 거쳐 공격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요 일단 그럼 스킨도 한번 얻어보고 싶네 항구에 갈 수 있다보니까 항구로 가볼게요 오케이 아! 오른쪽에 되게 많이 늘었네 일단 낚시 끝내고 선물 상자 보상받기 4시간에 하나씩 포션을 바를 수 있습니다 포션 일단 바라둘게요 포션은 어떤 걸까? 음... 음... 아 스킬이구나 포션을 많이... 아 그게 아닌가? 나중에 스킬이라는 걸 얻게 되고 그 스킬을 쓸 때 이제 포션이 필요하다는 그런 걸까요? 음... 어! 보스물고기 낚시 성공 이건 이제 보상 같네요 업적 보상 같은 거 일단 바라둘까? 진주 진주? 어! 꽤 많이 있다 진주? 이 물고기 낚시 성공이라는 건 계속 이제 연톡을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호호호 그렇구나 이런 것도 있고 쇼! 스타트업 팩 아... 이런 것도 파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선 항구로 가서 항구로 가는 아! 잠깐만 잠깐만 그 전에 이것도 있었죠? 병수기 편지 완료 도착 아 일단 부산으로 가야 되나? 오케이 오케이 부산으로 갑시다 지금이 부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죠? 오케이 오케이 부산으로 가고 그럼 이동안에 뭐 낚시를 하면서 좀 더 꾸준히 얘기를 하자면 이 게임이 단편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파트 1 파트 2로 나눠져서 그런 식으로 시리즈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오프닝 때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 게임이 소개문구에 딱 적혀있어요 아름다운 파도소리에 불면증 해결 이런 게 있어서 뭐처럼이니까 이 게임을 하면서 이제 치유되는 듯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게 누군가 있네 나는 바다로 나가진 않을 거야 예전에 한 번 크게 데인 적이 있어서 오 일단 구매 어! 우와! 비싸! 가발... 가발? 뭐 머리 모양 같은데 저거 되게 비싸네요 보관함 이거 팔면? 20원 정도 얻었나? 되게 적게 얻네 80원 아 일단 이런 것도 얻을 수 있긴 하구나 근데 이거 생선 뼈닥 이런 거 얻어서 뭐 얻을 수 뭐 득이 되는 게 있나? 거미랑 어... 세라복이다 세라복 얻고 싶다 여러가지 장비들이 또 있는데 메이드복! 아...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좀 흥분해버렸네 저런 것도 있구나 아... 저런 것도 가지고 싶다 세일러복 무릎바다를 향해하려면 어떠한 승무원의 아... 승무원복이 어울릴 것이다 라는 명문으로 마련했다 희귀 물고기 등격률이 1% 증가 아... 이런 게 있구나 어... 미리 보기 있네 미리 보기 아... 귀여워 가지고 싶다 그런데 난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네 미안하다 우리 아이요 일단 효과 같은 것도 볼 수 있네요 물고기 뼈는 이 세계에선 가장 노만한 악세서리 머리가 가려울때도 유용하다 아! 악세서리구나 어... 어... 음... 악세서리일까? 그렇구나 경험치 획득량이 1% 증가 1%는 너무 적네 이건 함 잘 짜진 동양식 나무의 함 고급스러워 보인다 구호품 등장시간 1% 감소 음... 이건 초롱불 달이 뜬 밤에 어울리는 분위기의 연출이 필요할 때 쓸 만한 등불이다 아... 악세... 아... 캐릭터한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뗏목에 쓰는 악세서리도 있구나 그렇구나 그럼 음... 그렇네 모처럼이니까 악세서리 사둘까? 이거 살까 싶었는데 그냥 이거랑... 이거 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모처럼이니까 사자 야후! 업종 달성했네요 여기서 살까? 아... 말 그대로 누더기 세기말의 패션이란 건 바로 이런 것 익숙한 새말감이 온몸에 스며든다 이것도 일단 희귀 물고기 등장률 1% 증가하는구나 1%는 너무 감각이 이제 느껴지는 게 없긴 합니다만 여기서 함! 이것도 장착시켜놓을까? 스킬 음... 뭐 이 정도 같네요 일단 오케이 고마워요 일단 거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이 사람한테 탭하면 뭐 말 걸 수 있거나 한가? 아... 한국에서 낚시 못하는구나 일단... 이거 완료했으니까 보상 받읍시다 어! 낚시가 뭔지 보여주기 오랫동안 굶었더니 드디어 환각이 보이는군 땜목에 올라타있는 사람을... 사람 모양의 환각이 말이야 사람 모양이 환각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초밥상우 낚시 성공 아... 이것도 일단 새로운 미션인 것 같네요 초밥상우라는 걸 낚으면 되는 것 같네 첫 거래 니요... 누더기 한 장 뿐이야? 내일 물건 중에 생선뼈라는 게 있는데 싸게 팔게 얼른 봐줄 테니 한번 머리에 써봐 썼는데? 그럼 써있어요 이거 아닌가? 지금 머리에 써있는 저거 어디보자 어디... 됐다 됐는데? 물고기 뼈 장착해뒀는데 어디보자 장착하기 이러면 되나? 아 됐다 오케이 완료 희귀한 생선을 쫓자 진주같은 귀한 화폐를 얻고 싶으면 희귀한 물고기를 쫓는 게 좋아 서울 지역의 어... 노란색의 표지판 표지가 나타나면 한번 찾아가봐 풀거등어 낚시 성공 풀거등어 어... 그럼 일단 우리가 잡아야 되는 물고기가 초밥상어랑 그리고 풀물고기라는 것 같죠? 좋아 그럼 사냥에 나서볼까? 모처럼이니까요 아름다운 눈님을 위해서 어? 도쿄에도 갈 수 있네? 도쿄까지 이렇게밖에 안 걸려? 세계가 어떻게 되어있는 걸까? 어... 어... 그러면... 모처럼이니까 시계 물고기 한번 잡으러 가볼까? 갑시다 이동 안녕히 계세요 누님 뭐 그동안에 후후후... 낚시도 하고 있을까요? 확실히 느긋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RPG인 것 같다 오케이 물고기 오라오라오랏 이게 레벨이 점점 높아지면 어 결집 리뷰 나중에 할게요 실제로는 즐겁게 즐거우고 있으니까요 오케이 또 잡았네 그러고 보니까 어? 새로운 거다 어? 얘다 얘 얘가 그 희귀 물고기일텐데 풀고등어 오케이 풀고등어 등에서 수초를 기르는 생선 입으로 먹이는 먹지 않고 등에 있는 수초가 흡수하는 영양분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허어 이런 걸 얻을 수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후후 새로운 물고기도 얻고 역시 콜렉션 요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이거 낚시 던질 때 꽁 두르면 시계한 물고기가 나온다든가 그러던데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에잇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에잇 아 이러면 희귀한 물고기 희귀하지 않은데 흐흐흐흐 불가사리가 그대로 나왔네요 뭐 이것도 랜덤인 걸까 희귀한 물고기가 뭐 날 확률이 늘어난다는가 그런 걸까요 그러면 뭐 조금만 해보다가 갈까 뭐처럼 이제 어 레벨2다 레벨2 처음 나왔네 오케이 고등어 레벨2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것도 완료했네요 부산으로 다시 가야되는구나 그럼 뭐처럼 부산으로 다시 가야되니까 보스도 잡고 옵시다 보스도 잡고 이렇게 풀고동안이 잡았으니까 그 두 마리를 데리고 가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그럼 일단 냅두고 서울로 가서 도쿄 갑시다 후우 도쿄까지 가는데 시간이 그닥 안걸린다니 이렇게까지밖에 안걸린다니 신기하다 오케이 어 그동안 저희들은 시계한 물고기를 갖고 있읍시다 에잇 오케이 흐흐흐흐흐흐 어 왔다 후우 그래도 이제 새로운 물고기가 바로 나온다던가 그런 건 없네요 레벨업 공격력은 쭉쭉 올라가네 흐흐흐흐 이 게임이 이제 뭐 고용한 그런 바닷소리 뭐 잠을 불러오는 그런 바닷소리 그런 말이 적혀있었는데 확실히 대교훈도 되게 좋아요 느긋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되게 좋네요 흠 왔다 도쿄 어 피규어가 저거 미쿠 아닌가 오 나왔다 초밥상어 초밥상어라고 할까 초밥인데 그냥 오 어쩐지 지금까지 나온 보스는 전부 다 그거네요 먹을거리네 초밥상어 이름은 상어지만 사실 연어 맛이 난다 그럴 것 같아 흐흐흐흐 낚시게리 증가 오케이 혹시 보스가 너무 어려우면 지도에 노란색 표지판을 따라가보세요 표지판 표시가 있는 지역에선 메어물고기가 등장해요 메어물고기가 주는 아이템을 팔아서 다양한 스킨을 구매해보세요 하지만 나보다 레벨이 나든 물고기는 경험치를 적게 주니 주의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런게 또 있구나 희귀의 물고기 어 새로운거다 넙치 넙치 귀여워 이뻐 오 귀엽네 어 고등어 축제 쪄도 맛있고 구워도 맛있고 신선한건 회로 먹어도 맛있지 요리를 하면 자신이 있으니까 부산항으로 가져다만 달라고 고등어 낚시 성공 아 넙치 못봤다 음 어 또 새로운거네요 멸치 아 멸치 봤었나요 오케이 고등어를 10마리 잡으라는거지 일단 풀 고등어 낚시 성공했고 초밥 낚지도 초밥 상어도 거뒀죠 그럼 뭐 모처럼이니까 고등어도 10마리 잡고 갈까 오케이 레벨업 레벨업 쭉쭉하네요 진짜 꽤 쉽게 하네 부산에 어 서울에 또 뭔가 있네 서울로 갈까 오케이 네연물고기는 꾸준히 나오는거같아요 좋아요 후 낚시 새로운 스킨 아 새로운 스킨이 아니라 이제 튀김 물고기를 잡을때마다 새로운 그런 아이템을 얻을수 있다는거 같은데 지금 아이템 얻어있나 얻은걸까 얻은가 얻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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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 레벨3 슬슬 레벨3도 나오긴 했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가방보면은 아 나오는구나 저게 이제 희귀한 물고기를 잡아서 얻은걸까요 저 두께인인데 오케이 오케이 일단 도착했다 다시 서울입니다 도쿄랑 서울까지 이렇게 안걸린다니 실제로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후우 나와랏 안나오네 띠링 레벨업 되게 빨리한다 뭐 지금은 초반이라서 그런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빨리하네요 오케이 희귀한 물고기 나와랏 어 나왔다 얘인가 얘 이미 잡았는데 그래도 똑같이 나오는건가 풀고등어 아 똑같이 나오는건가 보다 표시가 사라졌죠 아 도쿄에도 있네 아 이게 어쩌면 이제 나오는 곳마다 희귀한 물고기가 정해져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이제 서울에서는 저 풀고등어가 나오고 도쿄에서는 또 새로운 희귀한 물고기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이것도 봐둘까 레어물고기 낚시 성공 물고기 낚시 성공 아 일단 이거 낚자 후우 고등고등고등어 등부른거등어 등부른거든요 오케이 일단 아이템 판매 해수 일단 이 정도일까 음음 낚시하는 것도 재밌네요 흐흫흐흫 게임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낚시는 해본 적는 없는데 얼마나 이제 재밌는 걸까 낚시 좋아하는 사람도 은근히 계셔서 재밌는지 잘 모르겠네요 음 오케이 불가사리는 부르지 않았어요 좋네요 느긋한 오후 느긋한 저녁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낚시하는 것도 살짝 로망이 있긴 하다 에잇 나오지 않는군 일단 레벨업은 꾸준히 할 수 있으니까 나오는 건 바로바로 잡아주도록 합시다 그나저나 저거 뒤에 있는 거 하천의 밀크 맞죠 그런 면에서는 또 도쿄도 안내 오케이 불가사리 되게 많이 나오네 가능하면 그래도 희귀 몬스터래 희귀 물고기나 고등어가 나아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오너라 오랏 오 나왔다 이게 뭐야? 경단 부누 경단 오 경단이라 이것도 먹으면 맛있는 걸까 경단붕어 경단처럼 생긴 생살이 서로의 보호를 위해서 뭉쳐다니려고 한 결과 다같이 낚시게 되었다 살은 보다랗고 달콤하다 달콤하구나 그럼 역시 경단? 오 오케이 잡았네요 역시 보스 몬스터나 희귀 몬스터가 뭔가 먹을 것 같기도 하고 서울에 또 생겼네 음 그럼 일단 갑시다 부산 부산에 가서 일단 이 퀘스트도 만류하고 물건도 좀 팔아서 스킨도 새로운 거 얻으십시다 음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금 아이템이 아이템? 이거 아이템 상세 정보 같은 거 못 보나? 오호 보상받기 메뉴 아 물고기 도감 그런 거 보니까 있네 물고기 도감에서 제가 넙치 안 봤었죠? 넙치 바닥에서 넙적하게 놀러 앉아있는 생선 가끔 고개를 세우는 모습이 의외로 귀엽다 그렇네요 이 입모양이 귀여워 이 여롱하고 있는 입모양이 귀엽네요 레어 보스 음 오케이 왕붕어 거 한 번 낚으면 아 못 읽었다 어쨌든 완료합시다 물건은 구해왔나? 희귀한 생선들을 낚았을 때는 아 낚았을 때 얻는 부산물들이 있지? 그런 건 한 고로 가져와서 팔아버려 염소스만 다섯 개 정도 구해왔봐 다섯 개를 팔아야 되는구나 일단 이것도 완료 입천장 다 바뀌어진다 이 생선은 네가 낚은 건가? 나한테 준다고? 고마워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날 것 같아 다꼬야끼 이번엔 다꼬야끼구나 다꼬야끼라고 하니까 역시 이제 문어겠죠? 어 일단은 지금 다섯 개 아 네 개 있는데 이거 일단 팔지 말고 하나 더 얻게 되면 그때 팔러 옵시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템 판매어스 5를 달성하면 되니까 일단 네 개 좀 다 팔면 팔아도 괜찮은 건가? 일단 먼저 팔까? 먼저 팔아서 아이템을 이제 얻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럼 일단 머리 모양도 좀 바꿔보고 싶네 아 이것도 그려보니까 옷인가? 한복 새끼말의 한복을 입고 땜목으로 바다를 누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힙스터 희귀 물고기 등장률 2% 증가 미리 보기 어 이쁘다 사자 흐흐흐 우리의 아이를 위해서 사자 오케이 이제 20원만 더 있으면 이거 살 수 있네요 모범생 착 달라붙은 앞머리와 칼같은 헤어컷 오늘 당신의 두뇌회전이 끝없이 가속된다 업무 금액 등장 1% 증가 이거를 팔고 오케이 어 그닥 돈이 안 들어오네 아 이거면 들어오는구나 일단 팔고 팔고 삽시다 오케이 그리고 착용을 시켜둡시다 머리머리 모범생 장착하기 해두고 그리고 옷도 이제 얻었었죠 한복 후우 얻어줍시다 어 귀여워 이런 맛에 아이를 키우는군요 흐흐흐흐 오케이 그럼 다꼬야키가 어 호카이도에도 갈 수 있네 호카이도 음 여기가 이제 다꼬야키가 나오는 곳 같으니까 다꼬야키 있는 곳으로 갈까 바로 오케이 갑시다 그동안에 같이 다 보십시다 눈누누누 일단 그러면 벌써 녹화시간 20분 넘어갔네 되게 빠르다 얼마 안된거 같은데 벌써 20분이 됐는데 오케이 저 꿍꿍대는 뒷모습이 귀여워 저 신나는 모습이 귀여워 모든 것이 귀여워 게임하길 잘했다 흐흐흐 오케이 후우 멸치 어릴때 멸치 참 좋아했는데 멸치 볶음을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릴때는 이제 너무 좋아한 나머지 밥을 안먹을때도 멸치만으로도 이제 간식거리로 먹고 그랬는데 추억이네 오 나왔다 오 다꼬야키야 정말 이제 문어같은 다꼬야키다 오 맛있어보여 굿 다꼬야키 가짜 밥 올라왔을때가 가장 맛있지만 뜨거운 내용물은 조심해야한다 낚시게이지 증가 낚시게이지에 따라서 물고기 레벨이 결정돼요 낚시게이지를 조금만 채우면 쉬운 물고기가 나타나고 낚시게이지가 높으면 어려운 물고기가 낚여옵니다 자신의 레벨에 맞게 낚시게이지를 조절해보세요 그렇구나 일단은 지금 낚시게이지는 이 파란색이 가장 큰거 같은데 음 이게 점점 올라가는걸까요? 오! 새로운거다 아귀! 아귀 아귀 점점 새로운것들이 이제 올라오는구나 좋네요 아귀 디자인보다는 실용성과 기능 그리고 맛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창네 생선이다 아귀는 먹어본적이 없네 맛있나? 오랏! 세만이 남아있네 음 아 그래도 이건 어차피 반복 퀘스트니까 지금 굳이 깰 필요가 없을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저 아가씨한테 퀘스트를 완료해달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 파트는 끝내면 될것 같네요 단편으로 끝낼지 아니면 시리즈로 계속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일단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고 싶네요 사람들이 보시고 좀 더 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계속 하구요 뭐 딱히 그런 받은게 없으면 그냥 이번 단편 파트로 끝내면 될것 같아요 이 게임은 확실히 역시 멍하니 할수있는 그런 중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모바일 게임다운 부담이 잘 안되는 가볍게 할수있는 그런 게임인것 같아서 이야 재밌네요 저도 지금 멍하니 플레이하고 있었는데 벌써 20분이 넘어갔어 어차피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임 좋네요 힐링할수있는 이런 게임 오케이 어 어라 아 왔다왔다 순간 안계신줄 알았네 한번 닦으면 며칠은 끼니 걱정없지 그렇구나 일단 이걸 완료합시다 나무가 귀한 세상 너 굉장하구나 이렇게 하자 내게 현명해주면 내 배를 불릴 맛집이 아니라 다른 항구로 갈수있는 항구나를 가리켜줄게 백령 송거북 낚이 성공 백령 송거북이라는게 다음 보수 같네요 오케이 일단 팔자 이걸 팔고 지금 돈이 65원 있네 65원으로 뭐 살 수 있는게 있나 어디보자 어 이거 안샀나 동양식의 나무배 너 내 동료가 되어라 는 말을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를 갖춰야한다 아 확실히 그 전설의 시작도 이런 나무배였죠 그러면 이거는 샀으니까 샀었나? 안샀었나? 이거 일단 삽시다 나무배 사고 장착하기 해두고 아 여기 있는거 보니까 안샌거 같다 이것도 사도록 합시다 오케이 후 오 배 바뀌었다 드디어 이제 여행자 같은 느낌이 됐네요 여행자라고 말할 수 있을만한 정도가 됐네 이것도 아이템이 완료했으니까 아이템이래 이제 퀘스트 완료했으니까 완료 후 돈이 들어오는구만 이렇게 해두고 어디보자 있다 있다 초롱불 장착 오 좋네요 딱 이제 동양스러운 딱 한국스러운 그런 느낌이 돼서 좋다 배도 나루 빼고 이제 회롱을 딱 옆에 달고 한복을 입고 머리도 가지런하고 위에 저 물고기가 살짝 위화감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좋네요 네 그럼 낚시 아 아니구나 낚시소녀래 이제 표류소녀 실황 플레이 일단 이번 파트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이 실황이 단편 실황으로 될지 아니면 꾸준한 조금 이어지는 그런 시리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야 재밌네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꽤 이어서 하고 싶은 그런 게임입니다만 어쩔지 모르겠네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게 될지 모르겠고 뭐 일단 본 파트를 끝내도록 하고요 이 게임은 부디 직접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해두셔서 이제 직접 즐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게임이기도 하네요 이제 낚시를 하는 것도 재밌고 물고기를 낚는 것도 재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물고기들을 점점 모아가는 것도 꽤 재밌어서 이런 매력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와 보수 되게 많다 지금 세 마리 잡았는데 앞으로가 이야 되게 많이 남아있네 이건 실황을 하게 되면 꽤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실황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호호 그렇구나 네 그런 거로 표루 소녀 실황 플레이 일단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파트가 온다면 그때 뵙도록 합시다 아디우 빠이빠이 바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